우리가 어린 나이한테 흔히 빈말이라도 그놈 장군감이네, 그놈 대통령감이야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material이란 단어가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물질의 물질적인, 육체의 육체적인 또는 세속적인 이란 의미도 됩니다. 마돈나의 material girl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material은 형용사보다 명사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보통 재료, 물질 또는 자료, 교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material은 명사로 쓰일 때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인물, 인재 또는 대통령이 될 제목할 때의 제목이나 대통령감이라고 할 때의 감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material이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고 복수로 쓸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예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야, 이거는ese sucks.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는 Bootish의 mater сорgeme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아 USDels deployment위키는. 스스로 하는 것言아? 뭐지? 성장하고 있는데 의ядр 강조는 수 ekst어남려기 때문입니다. 진심의 최선은인 한 개요ken construir. 아니면 아니jun mettre 대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을까요. EnIM qu Committee 서는지도 yes. 부사 하들리는 99%의 낯입니다. 거의 모모가 아닌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부정을 표현하는 부사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동의어로 barely, rarely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영어가 어려운 점들 중 하나는 잘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로 쓰일 때가 종종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화나 미드에서 그 단어의 의미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공부한다면 좀 더 쉽게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동영상이 재미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